전혁이는 뭐 하시는 거야? 무슨 말인지 알지? 아 아파! 아 아프다고! 쟤네들 뭐야? 아 여자! 보고 몰라 여자! 누가 여자인 거 몰라? 근데 왜 끼고 다녀? 아니 내가 일 끝나고 만났어! 만났는데! 아니 그 근데 니가 뭔 상관이야? 상관있어 내 집에 있는 동안 내 허락받고 움직여 야! 야! This is my story Is true Okay Listen 1월의 후기 처음했던 사랑 이야기 모든 걸 다 바쳤던 나의 이야기 하지만 이젠 끝이 모든 맺어버려 지나간 나의 사랑이야 I Love You! 아직도 사랑해 cultureôm weil always 아멘